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니 저 외출을 하고 오늘 아나가 저희 집으로 오기로 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아나를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 아나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같이 시켜가지고 먹으려고 이게 좀 작은 거네? 연태 보량소를 시켰는데 되게 조그만 게 왔어요 응? 한입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응 귀여워 이게 뭐야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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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 샹궈은 고수가 득 이게 고수, 고수볶음인 거 같은데? 뭐든 좋아 근데 오늘도 수퍼 방송 하는 날이라가지고 방송 같이 보면 되겠다 음식은 준비 되었고 사람만 오면 됩니다 하이 야 미스모 빨리와 너 머리에 이제 앞점을 꼽고 왔니 저희는 좀 약간 벌써 마셨어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못해줘서 진짜 미안해요 나 손편도 쓴 거 잊지마라 손가락 다 부서진 줄 알았네 근데 원래는 5천만원인가? 근데 다이아링을 왜 줘봤다니? 다이아링 줄 거면 결혼식이라도 결혼식까지 추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5천만원 원예리열입니다 안녕 분명히 인정 기분이 어떠신가요? 좋지 제가 리더로서 너무 많이 부족한 기분이 어떠셨어? 좋지 좋아졌지 지금까지 저를 감사합니다 고파이 나 리액션 저렇게 우는 거 처음이었잖아 진짜요? 다음으로는 최종이 되면 그래 소퍼가 안 울던 사람을 들게 하는 누가 있잖아 한국 사람들이 지금 약간 짼며 늘었잖아 아니 우리 디벤덮도 좀 사랑해주시지 사랑받을 거예요 우리 잘했는데 나 나잖아 나 나았지 그럼 그럼 나 잘해 사실 한해가 넘기러 가지 피지컬 나쁘지 않았어 나 알았지 알지? 나 미쳤다 근데 파이팅상 좋겠는데 쉽지 않은 거 알지? 쉽지 않은 거 알지? 우리끼리 엉동 3등으로 메가크루 미션 두번째 3등 크루는 바로 기분 데뷔하라 레이디 바운스입니다 레이디 바운스 대박 와 대박 대박 파이트한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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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상한 거 수상한 거 바운스 이 라인이 낮은데 또 파이트가 너무 나와가지고 뒤박힐 수가 있으니까 배틀까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제가 이렇게 근데 제 둘은 알트인데 맥스만 준비해야 돼 가게 된 게 너무 기쁘어가지고 선남까지 더 많이 사야 되는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선남 최하위 5등, 6등, 7등만이 나왔습니다 아 왜 최하위라고 하지마 아니에요 제이제이 계속 울어 제이제이 왜 울어 아 지훈아 맞아 우리 진짜 열심히 했어 그리고 야외가 힘들어 길팟이 갇히기 쉽고 저의 눈물이 나와봐 눈물 나와봐 난 메가프로 저거 하면서 제일 많이 울었잖아 촬영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저희는 어제도 중간평가 더 어려운 거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이거 촬영 때 내가 배틀을 할지 알지 모르는 상태잖아 근데 난 이미 머리를 배틀을 할 생각으로 봤어 머리를 다 꼬았지 내가 꼬아진 내 마음을 머리로 표현했지 그래서 여긴 보통 하겠을 때 되게 평소에 못해 누가 봐도 내가 탈락하는 사람처럼 자 베베이 바다님 현재 기분이 어떠신가요? 어떻겠니? 물어보지마 물어보지마 무슨 말인지 몰라 자 이로써 탈락배틀을 펼칠 두큼만 울슬러와 디벤테베 그냥 똑같다 야 뭐 안 웃어 제이제이야 너 내가 그렇게 겁없이 가르쳤냐? 먼저 울슬러는 202만 900K 주어졌어 아 제이제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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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 7,327개 투표들을 뭐가 겁나 야 댄서면 댄서답게 춤으로 그냥 비벼풀 수 있어 자 디벤드벤 제이제이님 으하하 제이제이 안쩍쩍쩍 저 여자 마음 쓰여 제이제이 사실 배틀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지지겠다 싶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무서운 때 못 봤어 그래 그래 뭐가 무서워 춤으로 보여줘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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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나 못 봤냐? 재밌고 행복하지만은 알았어 우슬러 올라가 봐 링 위에 올라가 봐 진짜 맞아 그게 더 야 사람이 진짜 많네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왜 우리 때에 없었어 왜 코로나였어 아 그렇다 잘하는 소리를 해 잘하는 소리를 해 와 너무 재밌어 지지 사람 있잖아 그러면 내가 원래 하던 것보다 더 잘 나올 수 있어 그럼 지금부터 슬퍼 와 진짜 많다 진짜 재밌겠다 팬들이 근데 울플라워 배틀을 보는 것도 진짜 영광이겠다 배틀러들의 진짜 배틀을 보는 거니까 저희 다음 크루는 디밴드 채널입니다 멋있다 오 디밴드 멋있다 렛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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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야 진짜 잘해라 잘해라 얘들아 응원한다 파이팅 근데 디밴드 애들이 사람 많은 데서 춤 진짜 말춰봤잖아 관객 많은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앉을 것 같기도 해요 관객이 있어서 애들이 텐션이 더 올라와 딱 흐렸을 것 같아 올라와서 다 지방이었다 저희가 준비를 많이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길 수 있다는 그래도 즐겨라 이번에는 제발 즐겨라 아예예 треб 배틀은 준비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허허 근데 따뜻의 관객이 없어서 내가 무릎 한쪽밖에 안 빠진 걸 수도 있어 근데 관계기 섰어 나 관계기 섰어 나 관계기 섰어 나 관계기 섰어 그냥 보다가 무릎을 뻗뻗었어 오케이 관계기 섰어 관계기 섰어 목을 뻗뻗아 나 또 부대 체질이잖아 뭐라도 다 해줘야 되구나 어머 쌍대로만 귀여워 쌍대로만 할거면 킬빌의 노란색깔 위아래로 했으면 더 섹시했을 것 같은데 와우 잘 맞다 안 아플까? 맞아 맞아 왜 맞아 나 이거 그런 취향이니? 와우 너무 지랍하다 와우 어머머 미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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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머머머머 잘 놀래 정말 감사합니다 저들도 다 친해져가지고 저런 그게 나오나보다 맞아요 안 친하면 제가 가요 울플로 언니들한테 가요 아니 아니 할 수 없니까 또 미니 핑크야 저 하고 미니언니가 핑크하자고 한거 아니야? 소품을 더 많이 활용 잘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가? 그래 못앉아있어 저기 신사한게 더 서야돼 콘서트장인데? 너무 잘생겼어 우리 다시하고 싶다 어떡해 근데 디벤더 미니가 말한거야? 내가 그 스토리가 있었어 그래서 재밌었어 솔직히 저런 팀 배틀이나 소품을 써야될거에요 이런거는 재밌는 사람의 아이디어 미나야 진정해 진정해 이제 시작이야 뭘 놀래 진정해 얘들아 울지마 울지마 누나보면 이긴줄 알겠어 근데 우리 어떻게 돌았잖아 우리 할말 아니야 맞아 나도 울긴했는데 그래 시작이 좋아 라커즈 나온다 라커즈 너무 잘하거든요 라커즈 엊그제 저희집에 또 놀러왔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초콜렘이 그 에어크로우 연습하면서 대상코딩도 불러왔다며 응 면역력 괜찮으실까? 지금? 뭐하니? 근데 건강하게 나오셨겠죠? 건강하셔야지 지금 건강하신지 너무 궁금하다 어떡해 어떡해 라커즈 이거 우리 단서에서 예츠를 다운게 처음인uler 잘해나세요 잘해나 와우 배영기타와 함께 기타를 아주 푸 physically 然后 귀여워 띵띵 띵띵띵 띵띵띵 걍 그렇게 잘하긴 해 호우 호우 시현이 멋있어 아 유현이 너무 멋있다 와 짜증나다 아 무서워했다 홀로를 진짜 잘 쓰셔 나도 초콜릿 프리스타일 하는데 진짜 많이 찾아왔을 때 진짜 멋있다 저렇게 춤으로 저렇게 막 대화하는 게 진짜 멋있지 않아? 팬서라서 진짜 너무 행복하다 대화하고 또 대화하지 말고 춤으로 할까? 대화하지 말자고? 제가 너무 멋있어 근데 나는 쎈이 대박 이렇게 안 받을 때 너무 웃겨 안 받을 때 너무 웃겨 안 받을 때 너무 웃겨 추억 끌고 와 제 라커즈의 음식을 바라봐서 맞아요 저게 호흡하는 거잖아 그렇죠 기분이 좋았던 오 맞아 도전 잘해주셔서 좋았어요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잘했다 근데 너무 잘했어 아니 진짜 커지야 너 진짜 잘했어 커지씨예요? 1대1 원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커지라고 불러요? 커지라고 불러요? 커지라고 불러요? 커지라고 불러요? 이거가 민희입니다 민희언니 어머 옷을 또 저렇게 떨어지게 벗어버리신다 D&D 또 벗어줘야지 뭐라도 벗어라 이게 나온 사람이야 네 저희 D&D의 출전 댄서는 제이제이입니다 어? 렛츠고 야 얘가 들려야 돼 그래 내가 뭐라도 벗으라고 했지 어? 둘 다 또 머리가 핑크니 둘 다 또 머리가 핑크니 둘 다 보라 머리 어머 어떡해 약간 결이 비슷하다고 세대 캐릭터 왜냐면 저도 표정으로 많이 추는데 제이제이님도 표정 되게 좋거든요 난리났지 뭐 제이제이 많이 따라해 헤이 내가 얘네가 첫 방송하기 전에 내가 제이제이 데리고 배틀 연습을 시켰어 아 진짜요? 배틀 연습을 되게 많이 시키고 피드백해주고 같이 춤추면서 되게 많이 봐줬단 말이야 응 그러고 이제 보는 거니까 잘해야지 응 그니까 내가 너를 봐줬으니까 제이제이야 본다 본다 엄마가 본다 아 본다 어쨌든 피할 수도 없거든요 맞아 맞아 춤을 보여드리는 게 이 배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 그럼 예의를 잘 배웠다 와 와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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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제이야 제이제이야 흥분하지 말고 마인드 컨트롤 하고 집중해서 집중해서 잘했다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야 제이제이 미쳐냐고 다이야 근데 난 아쉬워 아쉬워 잘했다 센터가 무릎이라도 빠져나야지 여행도 할 것 같은데 어 그냥 무릎이 안 빠졌잖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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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 좀 더 잘할 수 있어 저는 상봉이 여행 다 썼어요 3대 0으로 울플레 미니가 다시 한 번 티백의 승리를 허정해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웠다 솔직히 제 취향은 조금 더 제이제이 님이 가까웠는데요 어떤 다른 시각으로 본 것 같아요 배틀에 있어서 근데 진짜 잘했어 다시 저 진짜 긴장될 수 있어 6.1점 내려와요 저 울플레 미니가 다시 한 번 넘어지면서 아수로 문서일한테 난 울지 않아 열글이 찼지만 울지 않아 선생님 울지 않아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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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욱 아수냐 아수냐 근데 이거 뉴저스윙 응 제대로 한 사람 거의 없다 뉴저스윙 어 진짜 진짜 느끼는 게 힘든 거야 그 부분도 와 진짜 멋있다 아니 이 사람들은 기술이 왜 이렇게 많아 텐션 좋다 텐션 좋다 이 갈았다 이 갈았다 이 갈았다 이 갈았다 텐션 좋아 이 갈았다 이 갈았다 이 갈았다 이 갈았다 야 나 서른 것 같아 어 나도 나도 야 이길 수 있겠다 아 진짜로 노래 잘 못 왔다 야 내 바퀴야 다섯 바퀴야 둘 셋 넷 아아 야 그래 할 수 있는 거 다 해 구르고 뭐 다 해 꺼고 다 해 디벤데드 이겼다 이거 이겼다 이거 이겼다 제대로 잇몸 갈았다 그니까 그니까 아무래도 퍼포먼스적으로 아이디어가 나도 소년도 갔어 추워서 본가? 야 이제 밤에 너무 추워 아니 밤에 너무 춥지 않아? 아 내가 그래서 김팔 자먹는 거 아니야 추워 저는 뭐 뭐지 그런 게 마음이 담긴다 마음이 담긴다 이거 보니까 뭐 이거 보니 나는 마음이 맞는다 진짜로 떼어서 아까랑 진짜 뭔 텐션 가르치다 응 더 더 더 더 잘한다 아까랑 일이 훨씬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야 잘했어 진짜 잘했어 오 멋있다 오 영광이다 진짜 야 진짜 근데 라컨씨 진짜 영광이다 이 사람이랑 붙는다는 것도 영광이지만 짐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만큼 디벤데비 만만한 짐 상태가 아니라니까 아 난 저런 그 원초적 본능적 움직임이 너무 좋아 같이 하는 게 어쩌졌네 맞네 네 그래서 보는 내가 마음이 편하게 응 사실 동시배틀은 무인이에요 맞아 맞아 그리고 동시배틀은 후 후음이 진짜 젤릭스는 목숨 걸고 하신다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그게 진짜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야 아 근데 난 이 기회를 통해서 나 라커지 되게 많이 성장할 거라 생각해 댄스 인생에 있어서 진짜 진짜 근데 저 부담감 알지 부담감 알지 알지 그래 그래 야 왜 울어 말 잘했다 오빠가 말 잘했다 거짓이야 들었어? 나까지 잘했다고 나 멋있다 저 남자분 아빠 아니야 울거가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너 이렇게 방송을 보고 있는 진짜 선배들이 정말 너를 리스펙 한단다 문지야 본인을 이기는 게 사실 맞아 근데 앞서 보여준 거보다 훨씬 더 맞아 언니 똑같은 얘기하지? 근데 나는 베이비슬릭 언니가 저렇게 최선을 할지 몰라서 맞아 그것도 맞아 아니 진짜 너무 동생을 이기려고 막 막 막 막 했어요 진짜 근데 저는 그 언니의 열정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맞아 같은 동료로서 진짜 너무 멋진 순간이야 응 맞아 너무 멋있어 둘 다 너무 멋있어 아 댄서라서 너무 행복하다 네 아씨 몰픈으로의 토론투 배틀 멤버는요? 근데 해치웨이랑 예니초일 거 같아 응 해치웨인가 예니초웨인가 뭐요? 아니 왜냐면 안 나왔잖아 지금 둘 다 개인 배틀에 안 나왔잖아 인주가 진짜 세상하다 아니야 뭘 또 준비한다 또 뭘 준비했니? 하아아아아 오오 락키야마 귀여아아 근데 얘네가 지금 몸이 풀려서 뭔가 디벤데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이 막내 디명은 지금 첫 구입인거잖아 이 사람 막내 디벤데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최강 두회 배틀 시작합니다 아 나 신난 거예요 더 남았을 때 생각난다 귀엽다 락키 하나 봐! 귀여워! 근데 얘네가 지금 몸이 풀려서 뭔가 디벤데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이 막내 2명은 지금 첫 굽인 거잖아? 이 사람 막내 2명이잖아. 아 나 신나서요. 더 나갔을 때 생각난다. 귀엽다. 둘 다 약간 바닥을 많이 보고 하네. 귀싸움인데 눈이 막 눈깔이 팍 뒤집고 와우! 잠깐만 봐봐! 이쁘한다면! 이게 노래에 붙어. 헤이! 이기겠다. 이겼다. 에너지 잘해 봐. 쇼맨이 뽑아. 헤이! 제이제이야! 너 지금 지금 따라간다. 거세이 많다! 둘이 너무 잘했어. 지금 이겼어요. 이벤트에 마케지와 제이제이가 저거 미더랑 나오게 된 것 같은데? 나오네. 오늘 옷 딱 입었네. 리더 배틀입니다. 리더 배틀? 리더 배틀? 미담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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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담해요! 어떡해. 쟤 진짜 부담되겠다. 근데 오늘 우린 재밌다고. 우리 많이 나오셨어. 리더 배틀. 리더 배틀. 무조건 이겨야지. 팀이 찰락하지 않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. 그래. 최선을 다해라. 민아야. 화이팅! 너 잘할 수 있어. 왜냐면 너 눈 잘 뒤집잖아. 지금 눈 도는 정도가 아니라 눈 잠시 뽑고 해야되니까 보이는게 없어야되 눈에 박성하셨다 무릎 조심하세요 나 저런 본능적인 움직임 멋있어 아우 귀여워 어 왜 이렇게 잘해 야 지사야 가져라 잘해라 어머! 하필 안다노? 어머 어떡해 우와 잘한다 어머 아 심각형 아 잠잘 내가 간절하다 야 내가 간절하다 아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아 나 진짜 모르겠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엠티엠프카 결혼인거 우리와 같은 운명을 건넨거 같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리액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이제 리액션 누가하냐 진짜 너 없으면 진짜 진짜 그래 근데 제이제이는 리액션 더 잘했어야 되니까 엄마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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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멤버들 너무너무 자랑하고 고맙고 오늘 개인 배틀은 다 됐지만 오늘 팀 배틀은 다 이겼다 맞아 진짜 그거 진짜 리스펙이야 아니 하은이는 손독에 왜 저렇게 많이 딸고 있어 많이 외웠어야 돼 새롭게 또 온 밀리언을 이제는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놓아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놓아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언니가 언니가 아까 잘했다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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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두번째 칼라쿠르 딥앤데븐 화이트클럽을 떠나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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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하다 너무하다 너무했다 수고하셨다 수고하셨다 아니 진짜 용감하네 잘했다 저렇게 위에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것도 어머 어머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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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기 내세요 쌤 뭐 하세요 몸발자에서 안녕하세요 민아야 귀 좀 봐줘라 귀 좀 봐줘라 자꾸 얼굴을 보니까 귀 좀 봐줘래 머리가 안좋으면 아닙니다 진짜 연기라고 했다 야 야 그냥 대기시 가서 키스해 야 키스않아 내 가운데서 그게 터진다 내 눈 터진다 선생님아 선생님아 거짓말 거짓말이래 야 거짓말이든 안 거짓말이든 너 위로하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민아 명으로서 또 새로운 팀의 리더로서 이제야 웃는다 제가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본다 웬밀 어머 저리 같이 사진 찍었다고요? 아니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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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과자 잡을래 너 과자 잡을 거야 내 손 잡을 거야 너 과자 잡을 거야 너 진짜 웃기다 나 나한테 손 잡을 줄 알았다고 손 잡으면 손이 과자로 가더라고 화이팅 그럴 수 있어 제가 좀 기저귀라고 생각하고 멋진다 그지? 나 이거 어땠어 전화는 너무 좋았고 전화는 너무 좋았고 전화가 유효씨가 어땠어 자 지금까지 시배자 이상희씨가 어땠다고? 긴팔 원숭이가 긴팔 원숭이가 긴팔 원숭이가 나에게 춤을 춘다고? 아니 유독 그 영상이 긴팔 원숭이처럼 나오긴 했어 화살이 너무 느린 거야 근데 진짜 이게 또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는 게 내 옆에 있었던 애들이 키가 다 작았어 오해가 아니라 너무 부어 이 정도가 너무 부어 이 정도가 너무 부어는 거지 안크 포키걸 안 받는 거 같아 안 받는 거 같아 안 받는 거 같아 그래서 안 받으려고 지금 바쁘겠지 뭐 여기저기 전화 오겠지 그럴 거 같아 나 최근에 리아쌤이랑도 연락했었는데 술 먹자고 하더라고 진짜요? 응 쌤이 술을 안 드시잖아 진짜요? 잘 안 드셔 근데 먹기 앞으로 잘 봤다고 내가 푸른? 우리 거? 응 나 이거 자리를 마련해야 되나? 미나라는 그리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난 빠지는 거지 응 아닌가? 야 뭐 너네 잘 봤냐? 야 너 멋있다 우리 보여야 되지? 야 보이냐? 야 얘들아 왜? 우리 다 같이 모여있는데 다 같이 모여있어요? 다 같이 모여있어요? 아 맞아 미나라는 같이 모여있거든 같이 모여있거든 우리 집에서 같이 봤거든 아 진짜 진짜 끼고 싶은데 오늘은 너희의 날이니까 우리가 피해줄게 우리는 뭐 너희와 함께하면 더 좋지 그러면 너네가 너네가 올래? 이러면서 야 그냥 술을 먹어도 달 수가 없어 그냥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무튼 야 멋있더라 팝핀 미나더라 팝핀 미나 공짓댕 공짓댕 진짜 뿌듯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는 우리도 재밌었어 관객들이 있더라 오였니? 어 관객들이 있으니까 더 이렇게 미치는거지 뭐 진짜 시너지가 너무 많이 나기도 했고 응 그냥 뭐 그냥 둘이 하면서 진짜 좋아 이건 진짜 초인적인 힘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했거든 응 진짜 너무 그냥 처음에 우클러 언니들 딱 그 보고 있는데 벌써 재밌는 거야 응 막 오프렌드에 안 나오는데 나는 진짜 계속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막 이랬거든 응 진짜 너무 재밌었어 맞아 니네 진짜 탈락할 때 진짜 재밌었는데 우리 다음으로 재밌었던 거 같아 여기서 좀 여기서 좀 경쟁이냐? 야 우리가 조금 더 재밌었지 아니야 원즈랑 라츠카 다음으로 멋있었어 그 인정 인정할게 진짜 재밌었어 멋있었어 여기도 7라운드 가고 우리도 7라운드 갔잖아 맞아 맞아 어떻게 그것까지 똑같냐 그니까 그니까 거의 원트랑 비벤데 명혼의 단짝이야 야 근데 우리 둘이 너네 팀 다 이길 수 있어 배틀하자 아니 야 경쟁 그만 그니까 언니 지금 힘들어 평화 우리는 약간 과거립해가지고 미안 나 지금 머리 하나씩 다 따올라고 했어 보면서 다시 쌤 무릎 돌려야 돼 나 무릎 다시 나갈라고 ㅋㅋㅋㅋ 아 나도 끝나고 발목이 허들허들 하더라고 그래 아 그니까 아 그래서 진짜 힘들긴 했는데 우리 진짜 너무 후회 없이 해 해가지고 끝나고도 진짜 아 우리 정말 완벽한 하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진짜 오늘 우리 진짜 다 보여주자 했는데 진짜 다 보여주고 진짜 다 봤어 우리도 진짜 다 봤어 우리도 진짜 난 너무 재밌었어 우리도 재밌었어 고생담 고마워 얘들아 응원해줘서 응 야 예상보다 더 잘해서 놀랬다? 예상보다 더 잘해서 놀랬다? 예상보다 더 잘해서 놀랬다?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거 같은 거야 우리가 그 쌍절반 연습할 때 또 그렇고 그전에 또 막 계속 다른 거 준비할 때도 막 하면서 야 우리 이제 너무 잘 봤잖아 우리 이제 하부로 뭐라고 할 사람 하고 좋겠다 응 근데 룰플러 언니들이 진짜 너무 감사했어 너무 그렇게 조금 우리 무시할 수도 있잖아 사실 맞아 대충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열심히 하시더라 그래서 멋있었어요 배틀이 계속 할라 언니랑 눈 맞추고 하는데도 괜찮아 할 수 있어 너네 진짜 할 수 있고 우리도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눈빛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시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서 더 우리가 좀 잘 시너지가 났던 것 같아 애들한테도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응 오늘 전해줄게 우린 이제 우리 탈락 배틀 볼 거라서 아 아 아 아 나 지금 배틀 나가야 돼 지금 어 이게 안 와 이거 디지어 선생님은 또 뭐 어쩌고 어 어 어 이거 봐야 돼 왜 언니 정확히 얘기해 그 디지어 속 초음까지 써버렸지 아무튼 이렇게 오늘 진짜 올해 뭘 리뷰를 많이 했다 리뷰라기보다는 사실은 뭔 거였어 사실 그냥 같이 방송 보는 거야 나는 뭐 누굴 평가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재밌긴 봤는데 진짜 옛날 생각나고 재밌지 않냐 놀고 놀고서 얘기하고 싶어 지금 제이제이 영상통화가 와가지고 일단 리액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